톡으로는 안보이지? 아니 혹시나 알고 알지 강림 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톡으로 뭐 어떻게 메모를 확인해 알지 알지 목소리가 골고르다 고픈님이 그거 그거 사건임 잘 아셔야 돼 민인분들 목소리 다 들어봐요 그중에 목소리 좋은 분 10%도 안돼 그 사건임이 그걸 아셔야 돼 목소리가 뭐 사실 진짜 응 정말 여성스럽고 한 분들 중에 민인분도 있어 있긴 있는데 그 반대는 아니야 목소리가 막 걸걸하고 뭐 하다고 민이 아닌 건 아니야 오히려 그 민인분들은 목소리가 조금 응 걸걸하거나 약간 좀 뭔가 좀 곱고 여성스럽고 이런 쪽이 아닌 분들이 더 많아 난처님 어서 오시고 뭐 웃는데 내 말이 맞다는 의미 같은데 그죠? 응 그렇지 응 업무용은 또 좀 목소리가 또 변조된다는 얘기야 고픈님 응 그리고 이제 보통 때 이제 목소리랑 또 틀리고 그렇지 어 붙었나 붙었어 붙었어 개구독님이야 별빛 눈치고 받고 있죠 붐바님 용무기 3단 흑형신조 이쪽 동권님 고쳤어 고쳤어 이거 지금 거인이 됐어요 동권님도 용무기 자 용무기 3단 붐바님 지하야님 노리구요 자 자 한파티 한파티 지원파티가 안오나 오 센스님 원치고 받고 있죠 이쪽은 피라레님 이구요 엉검님 엉검님 엉검님도 이제 7월성군이라고 보시면 돼 굉장히 버티지 에 붐바님 한번 노려보고 피라레님 노리네 용무기 스킬까지 이제 에 쓸텐데 엉검님 노리구 야 썼지 썼지 자 이때 이때가 문제야 이거 어떻게 자 파코를 과연 아 그냥 그냥 자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어 생존기가 아 이거는 왜 패킹을 놓고 생존기가 안 들어간 것 같아 자 그래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동권님 이불 치룡이죠 영무기 2단 구하님 노리구 아 경파지로기나 가실 생각인가 백킹님 누웠구요 7월성군이에요 역시 이게 방화벽파티인데 아 결국은 파코라네 코프님 어 아 이모티콘이 뭔가 그 저게 뭐지 소라 같기도 하고 소라네 소라 소라 소라를 왜 때려 오 오 오 오 아주 신선한 먹거리를 구하셨나봐 고프님 배추파를 누려 배추파를 누려 이 배추파 확인을 못했어요 이 배추파가 드비안 서버 그 저 브루드열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물어봤는데 확인을 못했는데 이 적사라니 그치 여기 지금 두어풀이 있고 여기 지금 치구치구 놓치지 이렇게 응 이분이 쟁기손친거 받고있는 그분같아 응 확실하진 않은데 에이 이거는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연왕 카우 만드는건데 유도야 유도 이거는 요 사실 맥항 이거 눕히고 카우 되는건 PK 카운트가 안올라가요 그리고 몹 하나만 잡아도 이거는 풀려 그래서 치면 이제 상대가 치면 얼른 몹을 쳐가지고 불안을 풀라는거야 요거는 동거님이 지금 머리를 써 지금 그쵸? 속나? 속나? 안 속나? 타겟 타겟 안 속아 무조건 몹만쳐 지금 안 속았어 안통했죠 이거 안통했죠 이거 자 여기 에이 버라 유도가 됐어 음주님 에이 이거는 그쵸? 버라 유도가 됐는데 아이씨 또 버라 했어 이거 지금 승우님도 이거 지금 유도가 이렇게 버라 유도가 네 되기 때문에 흠 흠 흠 흠 흠 흠 저 다른 포티들이지 마루 상인도님 지금 올라가죠? 아 이렇게 몹살을 피해서 일단 빠지고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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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지? 경통님 경통님 개도봉님이구요 경통님 누리고 신합탈기적 파팀적 파팀적 이거 어떻게 버텨 보나 붐바님 용무기삼단 철신적 파팀적 안익기님 상공합격 이스턴 붐바님 누리고 여기서 용무기삼단 스킬까지 일단 터뜨릴텐데 붐바님 있죠 에이 썼어 썼어 파콜 안하겠지 지금은 붐바님 있죠 동거님 멜트필러로 안하려 붐바님은 지금 인장도 깔았어 한번 여기서 대쉬님 아아 용무기단이죠 대쉬님 이 누구 붐바님 왜 찔를 찔를 하고 가시를 하다가 말아 있죠 걸린 것 같아 아닌데 디버프 붐바님 노리긴 노리고 대쉬님도 절대 독금치고 받고 있는 대쉬님 네 다음 붐바님 붐바님 자 어느정도 버티느냐 지금 이거야 두파티 상대로 수상궁 합격 증거 받고있죠 신궁도 붐바님 흠적 동거님 빠져있네 빠져있어 성장에 들어가있지 붐바님 흑혈신 동거님 어느정도 지금 동거님이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대쉬님도 파팅 버티죠 버티죠 버텨 버텨 네 생존기 타겟 대체요 선반이 뭐까 왜 척관 꽤 버티고 있어요 지금 없어 생존기 없어요 선반이 예 어렵나 역시 예 개두옥님 지금 뭐 춥게 하겠지 예 춥게 예 춥게 아 춥게하나나 언덕이 또 꺼내 춥게 에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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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붐바님 저 흠 자 저 파티가 지금 도전 과담하면 어떻게 되나 붐바님 파팅죠 파팅이죠 조곰님있죠 신산칭어받고있어요 이쪽에서 뭔가 할려다가 팔뚝스턴이 걸렸어요 오센스님 오움칭어받고있죠 비디언님 노리고 대신님 좌측 대신님이야 절대도 껌칭어받고있고요 파콜 파콜 에 왔어 같이 한번 세파티가 다운다면 이거 대신님 노리고 아 여기 대신님 절대도 껌칭어받고있죠 6무 2단 에 인장깔어 인장깔어 자 붐바님 구아님 노리고 에 시방님 에 이스터님이래 붐바님 지금 아 다른 파티가 안오나 동건님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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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면 어떻게 되나 응 뒤쪽까지 붐라님 백큐님 붐라님 피스전 피스전 입구쪽인데 여기서부터 응 여기서부터 일단 치구나 갈 생각 아닌가 처음처럼 붐라님 붐라님 이런식으로 중앙쪽 교전 붐바님 해주고 여기 외곽쪽을 따로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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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파콜 파콜 이게 공주가 좀 안 돼 안 돼 붐바님 여기 있죠 발동살 걸렸어 지금 발을 못다 아이 이거 발동살이 컸나 대신님 찌르고요 아 이거는 이거는 저 화려하게 그래서 나오네 응 대신이 십마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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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찔러찔러 콤도 걸렸고 에 에 에 에 지금 다시 도인님 노려서 대신 어 이거 에 아프네 절대도 껌칭어 받고 있는 대신이 공격자체가 지금 아프게 들어가 있어 여기 지금 다시 왔는데 에 스텔러님 괴초모님 노리고 음 싱공님 쌍공 합격칭어 받고 있지 총님 노리고 지금 한파티로 상대하기는 어려워요 어 어 이 공수가 좀 제대로죠 손발이 안 맞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 저 피스존 앞이라 파쿠란 파티 교전 합류는 좀 빠르긴 빨로 빠르면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에 푸 10대 1000점이죠 백킹놈 지금 거의 고립된 상태라 푸 푸 누웠어 아 용몽이 3단 마비 브레스 3단 만 가능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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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붙죠 분반이 사이로 홀드까지 에 초반에 돌이네 초반에 지금 이게 쌍방이라 그래 쌍방이라 지금 빗쌍방으로 할 때랑 틀려요 분반이 비타닛 개동은 카우대과 에이 용몽이 3단 스크러스 왔는데 여기 뭐 지금 버티겠지 파쿠란 안하겠지 랄리칼름도 대신 걸렸는데 생존기 생존기 생존기를 지금 어어어 들어갔죠 파울 분반입놀이 국혈신조 분반님 대신입놀이죠 에이 부족했어 부족 부족했고 분반입놀이고요 동굴 에이 파쿨 파쿨 자 위쪽 자 위쪽 그렇다면 뭐 아 이쪽 피라란입놀는데 여기도 이제 파쿨 한다고 봐야지 지금 뭐 집중공격받고 있어 안있겠네 파쿨 파쿨 에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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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반입 아 헛깨입을 부리나 이게 뭔가 이상해 저 위쪽 분반입 대신입놀이네 에이 역시 안 누릴 수가 없이 욕무기 2단 또 지금 찔러오기 때문에 싱품입놀이고요 쌍봄 합격증 받고 있는 싱품입놀이고요 얌군입놀이고요 안있겠네 분반입놀이죠 아 이거 많이 흘러있어 일단 파울 성종기 파울 들어갔고 개천문입놀이고요 동건입놀 파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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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치룡이죠 욕무기 2단 파쿨 파쿨 위쪽은 없지 다시 나왔는데 저쪽 한 파티 말으로는 지금 어렵고 두 파티도 어려워요 지금 세 파티는 지금 뭐여야될 것 같아 분반입 신공립 노리고 일단 아 이쪽 이쪽 개천문임이죠 우측 우측북 공조되고 있어 두 파티 그러나 이게 이 전력이 어렵다는거지 지금 예이 파쿨 파쿨 여기 한 파티 남았는데 지금 처음처럼 파팅족 파팅족 렉스 렉스 산미 치고 바꾸네 에스틸란 렉킹 7월 선군이죠 율린놀이고 대신님 어떻게 어떻게 파쿨 파쿨 뭐 나무에 숨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 개천문임 분반입이 매미처럼 달라붙었다는데 글쎄 달라붙었지나 안되는데 스킬이 있나 용무기 스킬 매미처럼 달라붙는게 있으면 또 유용하지 이런데 좀 공격이 좀 어려운 쪽에 올라가기 해서 올라가서 좀 멀리 이런데 있으시면 공격은 안되겠는데 왜 한번 노리고 왔어 육몰이다 이 저 대신님 절대 독감치고 바꾼 대신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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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찌르는데 여기 지금 에 이건 안 통했죠 방어 됐어 사건임 준비 좀 하셨어 진짜 절대 독감 이다 절대 독감에는 안 걸린다 뭐 이 의미가 아니겠냐 말하는데 애쓰셨어 사건임 시청자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 얘기 만족하실 거 같아 안익기 님 제품바님 놀이지 꼭 님 놀이구요 인원인상은 더 왤카야 오쎄 에이 욕무기 삼장 스킬까지 세네 오쎄 오쎄 오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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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통님 놀이지 저 버텨 보나 아 여기서 생존기 이제 분바님 노리고 대신 절대도 검침하고 맞고 있죠 욕무기단 분바님 노리고 찔러가네 역시 파콜 이쪽 파콜 지금 뭐 이쪽 한파트인데 파콜 한다고 봐야겠지 신공립 노리고 쌍군 합격친구 맞고 있는 신공립 핀푸드시 날 넘고 대신 아 이거는 주진행까지 10대 천조는데 대신 견제했어 7단계 노리고 하죠 자기장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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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신 페이크 페이크 다시 남았나 다시 남았어 본바님 아내끼님 노리고 이번엔 쌍군 합격친구 받고 있죠 본바님 선은 어디고 선은 어디고 게도봉님 민탱이죠 별빛눈 칭어받고 있는 게도봉님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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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희님하고 좀 남았네 해빈짱 르지님 10대촌전 단검 일단은 사사하려 하고 같이 굉장히 많이 흔들며 찔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본바님 혼자 먼저 백행님 노리고 한번 노려봤어 대신님 찔러가죠 절대 독검 본바님 결신적 노리고 무적으로 버티고 어떤게 빠졌죠 본바님도 박형님 노려봤고 동건님 이불치룡이에요 용무기이단 대신님 노리고 역시 용무기이단 본바님 노리죠 본바님 노리고 좌측도 지금 핏빙 이쪽 돌았지 돌아왔을때 저냐 신마리님 본바님 지금 좌측이 4층 남았어요 100명 웨스텔라님 렉스산미죠 엉검유권 경통님 루지님 놀이나? 에노린의 놀이요 10대천전 루지님 신화팔기 경통님 신공님 쌍공 합격친구받고있죠 웨스텔라님 힐힐힐힐 자 이거는 뭐 밀리는 모양이 계속 나오는데 분반이 여기 왔어 누웠죠 퍼프있고 왔지 왔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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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풍님 트리오 쏘나타 아까부터 지금 트리오 쏘나타 하려고 준비했던거 지금 했어 분반이 용무기산미단 헛혈신조 축구님 전무님 씌워줌 양훈이 여기지 에 분반이 놀이오 대신냐에 논했어 용무기산미단 스킬까지 터뜨렸구요 대신냐 타겟해제 경통님 걸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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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파울 분반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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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문님 노리구요 분반님 노리고 있죠 좌측 좌측보카 에이 왔어 한파티 더있어 처음사람님 노리죠 봉전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두파티라 분반님 놓고 에이 이거는 좌측은 뭐 이리로 다가겠지 뭐 노려보나 또 에이 노려봤어 와아이 대신님 제이 원래는 이걸 이쪽 파티를 상대하는건데 아예 그냥 분반님 일어나길 기다렸다 노려서 쳤네 지금 뭐 계속 밀리는 모양이죠 렉슬 저기 에이 경통님 먼저 가나 어 여기여기 신화 8대 파티무조 가고 지금 지구 개천문님 들어가 들어가 여기서 한번 휘저어 줄 생각이지 여기 습히 들어가가지고 분반님 노리고 에이 대신님 이쪽 찔러가요 찔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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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용목이 2단 아 여기 페이크 인장 갈수도 있어 지금 약간 너무 응 공격을만 치중해다보면 오센스 오엄친거 받고 있죠 동건님 이불치룡 용목이 2단 백킹님 노리고 7월성군이에요 저 경통님 이쪽있죠 에이 여기서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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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건님 여기있죠 이쪽있죠 동반님 기탈까지 쓰고 안있게 있는 쌍둥 합격치고 받고 있죠 동건님 이쪽 대신님 노리고 대신님 용목이 2단 에이 유지님 유지님 한번 노릴수 사실 유지님 굉장히 흥돈단단건데 견제를 하네 이스턴님 노리고요 동건님 타겟트자 에 타겟트자 저쪽 열리지라니 퇴입 노리고요 에 에 이쪽은 파콜 여기도 그럼 파콜 할 것 같지 엉검님 7월성군 유지님 10대 청전이에요 유지님 이쪽까지 파콜 파콜 에 롤이네 롤이 롤스뉴 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어떤 기숙적인 교전 얼마전부터 두각을 나타낸 분이에요 롤스뉴 배드봉님 왔죠 왔어 왔어워 같이 같이 왔네 분반님 3단 Iraqi 무리 갯キ 업구 갯기님 동건님 다니 Witness 아뮤기님 노리고 있죠 분반님 안녕하세요 지금 안뮤기님 동건님 상존력이 좀 약간 높아졌어요 이전보다 불반님 behavior 무리 옴구님 노리고 있죠 옴구님 노리고 있죠 옴구님 노리고 있죠 원작권 떴고요 옴구님 계속 노리네 이쪽 동근이야 파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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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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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진님의 10대 천재 백행님 노리고 7월성군 칭허 받고 있죠 백행님 트위님 트위님 집중공격받는데 백행님 노리고 숏타임이 샷 갈렸어 백행님 처음처럼 처음처럼 자기장 아이씨 설탕이 높고 에스테란 파컬 파컬 이쪽은 처음처럼 에 여기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집중공격받고 있죠 처음처럼 아이씨 설탕님 노리고 여기 버텨 보나? 어 죽게 에 다시 왔지 분반년 타겟 해제 이쪽 동근님 이불치룡이죠 대신님 노리고 에이 여기서 한번 서로 육무기당끼리 에이쩩이쩩 대신님 한번 찔러봤구요 동근 개천모님 노리고 대신님 여기 피크피크피크 동근님 이불치룡이죠 백행님 노리고 7월성군 여기여기 여기 막 쳐 지금 그쵸 여기여기 분바님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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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있구요 엉금님 노리고 역시 7월성군이에요 분바님 노리고 에이 파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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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어 사실 어제 아프리카 전혀 안나왔어요 여기 채팅창 글씨가 흐흐흐흐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되나 진짜 포기했는데 막 다시 원래대로 하려고 누르다가 보니까 flatng 잘못 눌러가지고 됐어 음 엉 다시와써 다시 종고님 파트ulator 백행님homme 분바님 분바님 다 걸렸어 싸인iness 아여기 흑결신조지 대신님 spl 아 절대도 꼼치고 바꾸니 대신 용무기 2단 geb 계속 노리지 avanz 분만히 계속 질러 팟컬 팟컬 좌측 좌측 여기 필요한 칠땡인거리고 아 열림도 없고 착기장에 아 이쪽이 지금 많이 무너지지 지금 버티기는 좀 버티에 힐러지네 근데 힐러만 갖고 지금 뭐 파티 교전하기는 좀 어려워 에스타린 지금 버티기는 버티는데 예 지금 누웠는데 렉스삼문드 처음처럼 놀이죠 지금 리안임 찔러가고 먼저까지 떴어 지금은 뭐 밀리는 모양인데 계속 파티 한 한 파티만 더 구성하면 동파티 교전 모양은 나오겠는데 에이 한번 노렸어 루슨이 백킹님 노리고 여기서 이제 온달까지 떴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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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 사일리스턴 아 이건 당했어요 당했죠 방어됐어 백킹님 7월 선군 이 방화벽 파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티 여기 지금 용목이 2단이죠 절대도 껌치가 바꿔있는 대신님까지 이 파티에 함유돼있기 때문에 용목이 2단 파티라고 불러도 무방해요 이 파티가 지금 용목이 파티야 서로 그 대화 소통은 되는데 유튜브 아프리카 시청자분들끼리 근데 이제 막 열기를 띈 토론 같은걸 하기에는 어렵지 유튜브 시청자가 좀 불리해요 늦게 듣기 때문에 더 무시되거나 무쳐질 가능성이 거칠 땡님 노리고 있어요 여기 스텔라님 렉스 3님 파티무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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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땡님 이쪽 있죠 아 상정기 파티들하고 서포트 파이어 날리고 있죠 백킹님 류지님 여기에 10대천전 류지님 도널에 백킹님 노리고요 대신에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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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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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겟에 이제 붐바님도 없네 이쪽 우츄 스쿡님 노리고 오쌤스님 오엄치고 바꾸죠 이스턴님 노리고 이스턴님 이쪽까지 이쪽까지 덤문가님 입을 치룡이에요 영무기단 대신님 노리고 오쌤스님 이스턴님 싱구 합격 칭어받고 있죠 개 도봉님 노렸어 노렸어 대신님 대신 이거는 이거는 맞아 마음이 걸렸어 좀 풀렸고 개 도봉님 별빛는 칭어받고 있는 미인탱이죠 대신 저거죠 오쌤스님 개시방용 노리고 분반님 묵혈신조 분반님 용무기 섬단 치엄블레이점 생존기 들어가있지 파을 대신 페이크 페이크 이쪽 페이크 파클 파클 분반님 여기 있죠 용무기 섬단 파투부족 개천모님 노리고 분반님 동군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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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틴 버티요 동군무기 그렇죠 대신에 여기 지금 굉장히 견제하는데 류진님 사실 류진님 역할도 좀 적었던게 아니에요 아 그러나 아니 대신에 이 견제 아주 통해 류진님 10대천조미 인데 계속 지름 들어가네요 7대 맥킹님 롤이고요 7월성군 류진님 류진님 4대 2대 5대 3대 4대 c 4대 4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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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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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에이 여기 놀이나 노려 아 비타닛놀이 비타닛놀이 저쪽저쪽 파이팅 저까진 들어갔죠? 패킹 임팩트샷 핀포인트샷 정조주녀서 지금 품바님 노렸어 요즘 이마쪽에서 저쪽 화살이 지금 위기어소 개천문님 노리고 품바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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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님 노리고요 절대도 껌친거 받고있죠? 대신님 용목이 품바님 개천문님 아 이쪽 철대님 있고 꼼 누리고 여기 피스전 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님 나한테 자기자물들 아 누웠어 언다임 도인님 올라가네 올라가네 진공잼 특유의 분신이죠 이렇게 이렇게 분신 마치 포위하듯 입구를 막고 이 모양을 보여주는거에요 위협을 좀 가하는거지 분반님 개천무늬 노릇 피스는 앞이에요 지금 개천무늬 분반님 노릇 에 찔러찔러 대씨님이 절대로 꼼친거 받고 있죠 지금은 안했어 지금 인장도 깔 수 있죠 분반님 내일 시내원압쪽에서 세파티가 드비 원래 지원 더 추가로 하기도 돼 있었는데 그 제보내역까지 종합해서 싹 판단해 보면 내일 어쩌면 추가로 오죠 네 파티 혹시 이상 올까랑 속에 있어 아 여기서 이건 뭐 지금 흔들어 보는데 오히려 루스님을 찌르고 들어왔구요 루즈님 여기 있죠 페이크 페이크 대씨님 여기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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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쪽 파티들이 오고 있어 여기 지금 지금이 뭐야 가야 되는데 어 이거 아 저쪽 가나 저쪽 가나 여기는 이제 혼자에요 대씨님 용목이 이달이죠 절대도 꼼친거 받고는 대씨님이 지금 고립됐어요 누웠어요 그건 안돼 사건위 천층은 듀얼만 되는거에요 듀얼 듀얼 서버 네이는 그 저기 템으로 그 있잖아 템 바꾸는거 그러면 힐러하면 힐러 클래스 내에서 되는거 분반이 다시 왔지 동거님 에이 용목이 3단 스킬 부터 쓰네 이불 치룡 대씨님 노리구요 분반이 용목이 3단 혁혈 신조지 안익끼림 노리고 안익끼림 분반이 노리고 있어 생전기 들어갔고 안익끼림 노리고 분반이 있죠 영 스킬까지 썼어요 지금은 아예 분반이 분반이 노리고 밸동사인 말을 못해 지금 팝콜 팝콜 낯끼림 안내여 런로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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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로 그걸 뭐 어떻게 해 코인님 넉백 스킬을 뭐 에여기 이거는 지금 비쌍방라인인데 경토님 류지님 노리고 있으며 10대 천조로리 팝콜 팝콜 에여기 왔어 러스님 노리고 왔고요 죽기 다시 자취 여기 분반이까지 저기 다 오면 동파티가 좀 비슷한 모양이 되겠는데 오스연스님 동건님 이불치랑 용목이당 아아 이거 아아 절대도 꼼치곤 박고있네 용목이란 대신에 노리고 찔렀어 지금 아아 동거님 저 버프 있나봐야돼 이 버프까지 털리고 흔들릴때 굉장히 흔들렸었는데 용목이 섭니다. 흑혈신적 분반님 동거님 누리구요 베리언님 자 왔어 왔어 저쪽까지 신공님 분반님 누리고 거의 동파 튀겨주는 모양이네 동거님 저기있죠 그럼 이쪽 타겟해져요 타겟해서 파콜 파콜 뮤지님은 여기 남아있네 베리언님 치우고 러슨님 아아 여기 왔어 왔어 보라 절대네 대신에 베리언님 에이 열린넣고 절대도 꼼치곤 박고있죠 용목이란 지금 페이크 턴님 네 턴님 누웠어 이스턴님 뉴지님 누웠고 대신에 빠졌고 인장까지 깔고있네 인장까지 깔고있어 지금 뉴지님 10대 첨전인데 아 이게 지금 누웠어 지금은 뉴지님까지 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